SD라도 공식 포즈는 취해봐야 합니다. 포즈 한번 취해봅시다. 사실 이 박스하트를 따라해보고 싶은데 이 박스하트를 100% 따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여기 지금 발이 쫙 펴져 있죠? 무릎 두고 펴져 있죠? 불가능하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. 그렇지만 비슷하게나마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을 양옆으로 쭉 벌린 다음에 다시 Kate Muhammad Kida Whoops Ki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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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최대한 따라해보긴 했는데 역시나 100% 따라하는 건 힘들죠 이렇게 최대한 부채를 펴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